또한 열심히 노력해서 굉장히 가성비 좋은 중고차 대형 세단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구독자원들에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드리고요. 21년식 더 K9 3.84륜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실내가 세들불안으로 되어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주 가성비 좋게 준비했으니까 한번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듀얼 모니터를 추가해놨죠. 듀얼 모니터 추가해놓고 대형 세단에 많이 없는 이 썬루프도 추가를 해놓았습니다. 뒷자리 열선도 있고요. 프로토 에어컨 조절도 가능하고 이 세들브라운 색깔 굉장히 밝고 너무 세련된 디자인인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드는 수동 커튼이고요. 사이드 수동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릴이 신형 그릴죠. 신형 그릴로 되어 있고 풀 LED 라이트입니다. 그리고 휠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파이어 트레드도 남아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서 앞쪽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롬 파츠로 되어 있는 스피커 자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시트 컨디션 좋습니다. 아우 세들브라운 색깔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조수석 시트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요. 전면 유리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각종 제반 상황을 한눈에 운전하시면서 앞만 봐도 다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그리고 왼쪽 하단에는 드라이브 아이즈 후축방 센서 차선 지탈 방지 자동 제어 장치까지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쓰면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유용하죠. 차간 거리를 설정해서 섰다 갔다도 할 수 있는 아주 편한 옵션의 차량입니다. 자 그 밑에는 전동 트렁크 버튼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자 파킹 브레이크 전자 파킹 브레이크는 오토홀드와 묶여있는 옵션이죠. 오토홀드는 이제 차량이 정차했을 때 브레이크에서 바를 때도 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조금이라도 운전자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자 키로수 67,278키로 67,000키로입니다. 67,000키로고 롯밀라 하이패스 내비게이션 어라운드 뷰 후방 전방 남아있고요. 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가 기본 옵션인 차량이고요. 실내 공간 굉장히 넓고 골프백 여러 개는 들어갈 공간이고 스틸 몰딩으로 되어 있어서 스크래치 방지 역할도 해주고요. 안쪽에는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모빌리티 키트가 있습니다. 시가잭을 이용해서 임시방편으로 타이어 공기압을 맞출 수 있는 기계가 들어있고요. 물자국 전혀 없습니다. 심수찰시 법적 보증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숨쉬하게 잘 내려오고 전체적인 뒷모습 너무 예쁘네요. 후미등도 아우 좋습니다. 제가 이제 아주 가성비 좋은 더케이나인 준비해서 소개를 해드려봤는데요. 가격 궁금하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차량 키로수 6만 정도 됐고요. 2021년식 더케이나인 3.84륜 베스트 셀렉션 1입니다. 6만 5천 키로 정도 된 차량이고 실내는 세들 브라운 색상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 있고요. 썬루프와 뒤에 듀얼 모니터를 추가해 놓은 차량입니다. 시세는 한 4천만원 가까이 가는 차량인데 제가 아주 합리적인 가격 3천 7백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너무너무나 좋은 일반 부품까지 보증이 남은 차량이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